뭔가 노래 부를 때 JYP필이 났어요. 유겸이가 노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뿌듯했고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고 7주년 너무 축하하고 앞으로 더 대박났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유겸 씨가 음악에 대한 생각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.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요. 복면가왕을 통해서 오늘 첫 솔로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친 갓세븐의 유겸 씨에게 여러분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 빼 납세건 안 빼 골반에도 소울이 느껴졌었는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. 별꼴이야. 횟수부터 남나르 시험. 무법자 같은 느낌도 있어요. 두 끼 같은 목소리였어요. 파워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첫 가왕전 선고으로는 도전적인. 처음 들어보는. 역시 가왕은 가왕이다. 예. 박빙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선택한 가왕은. 바로. 여완은. 어? 예. 예. 다이믄이. 예. 예. 감사합니다.